파인애플 나무도 있다, 파인애플 나무도 왜? 스팅피해요? 한라봉인데? 제주도로 오세요! 형 이제 어디 갑니까? 이제 바닷길을 싹 보면서 중문으로 넘어가서 중문? 어, 중문 쪽에 돼지고기도 좀 먹어줘야지 야, 돼지고기 케빈이 형이 한라봉 모자도 써주시고 제주 홍보를 잘 해주신 덕분인지 오늘 이제 흑돼지 협찬으로 아, 오늘 협찬입니까? 여기를 저희가 홍보해드리기로 했거든요 한번 추천보시고 맛이 어떤지 솔직한 평가 숙성 숄더렉은 뭐예요? 목살이라고도 하는데요 목살이랑 갈비살 같이 여기 뼈대까지 그대로 썰지 않고 어, 처음 보는 거네, 숄더 일단 왜 침을 생기세요, 선배님? 아니야 뇌이팜 보면서 이렇게 침을 꼬깍꼬깍 그렇게 생기시네 시끄러워 흑돼지 뼈삼겹은 또 뭐예요? 뼈삼겹 같은 경우에 이제 삼겹살 원방 그대로 뼈를 제거하지 않고요 뼈대째로 이제 상덩이씩 썰어서 그리는 건데요 뼈를 제거하자면 찰이 툭한 거예요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있고서 그 밑으로 삼겹살이 있는... 네, 맞습니다 오, 뿔소라 개우방인 거예요? 뿔소라 개우방은 소라랑 개우젓갈로 볶아가지고 철판 위에 올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개우가 이제 전복 내장으로 만든 젓갈을... 소라랑 전복 내장이랑 같이 들어가요? 네, 같이 들어갑니다 맛있겠다 그러면 일단 숄더렉을 한 500g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뼈삼겹 그거 하나 먹어보고요 근고기 이거 600g 이렇게 세 개를 주시고 그리고 막걸리는 제주 생하고 오도 땅콩하고 다 있는 거죠? 네네 그럼 둘 다 주시고요 됐지, 일단? 그렇게 일단 주세요 태균이 이런 데다가 가둬놨으면 좋겠다 아까 아침에 이런 데다가 가둬놨으면 내가 좀 편했을 텐데 나를 묶고 가둔다면 금방상도 식구 겸 하하하하하하하하 선배님 그러면 오늘 또 심심해가지고 아니 심심하네요 답답했어요 아, 그리고 내가 이쪽에 앉는 게 낫겠네 이거 오른손잡이인데 이거 하면서 자꾸 왼손이 이렇게 오거든 손은 대지 마 이렇게는 못 할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제가 여기 아니에요? 아, 나 여기는 싫어요 이 자리는 싫어 이쪽 자리가 좋아? 그쪽에 편해요 아, 이렇게 놀던 애라? 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앉는 게 편해요 아, 은퇴했잖아 이제 은퇴했잖아 이제 컵이 좀 이게 좀 대접이 큰 거 없나요? 네, 여러 번 먹어야 돼서 도도함까지만 해주고 그 이후에는 편했어요 제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거 냉면 그릇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 센스쟁이 오이센치 꽤 조금 많았어 그냥 맛을 한 번 살짝만 봐봐 살짝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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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하하하 진짜 고래에요? 이걸 어떻게 완샷을 때려버려? 미안합니다 저희가 초반에만 맡아드리고요. 잠시 구경 좀. 이게 뭐야? 숄더랙이에요. 아 숄더래. 야 이거 다리가 뼈가 있네. 양고기같이 생겼다. 어? 양고기같이 생겼어요. 숄더래. 숄더가 뼈야 그러면? 숄더 어깨. 어깨. 아 그럼 어깨살. 뼈삼겨. 아 그래요? 이거 초반에만 맡아주실게요? 네. 아 이거 초벌을 한다고. 야당력 초반에만 맡아주실게요? 네. 여기 초반에만 맡아주실게요. 조과. 야 이거는 초벌을 한번 하고 나와서. 겉바 속촉 그게 되겠다. 됐어 됐어 됐어. 딱 됐어. 여기 끝에다가 살짝 넣고서. 다 익었어. 그냥 뭐 고민하지 말고 먹어. 네 네. 넘겠습니다. 흠 음 특이한 걸 발견했어. 비계가 되게 쫀득쫀득한. 응 그죠? 거기다가 민박이랑 껍질 있으니까 더 쫀득쫀득하지? 그럼 지금 그걸 안 벗긴 거네. 돼지 껍데기 그걸요? 삼겹살은 다 맛있어. 아니 더군다나 흑돼지인데 뭐 말해 뭐해. 목갈비. 목갈비. 아 술더네. 이게 목살에서 어깨가 미어진 구이고요. 약간 고기가 좋아야 맛도 좋아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고기만 나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먹음직스럽긴 해. 뭔가 꽤 붙은 고기가 맛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지. 근데 아까 그 혜진이 형이 뼈틀을 들고 먹었으면 고기가 막걸리한다는 생각. 한 번 보여드려요? 아니 저 여기 찌질을 한 번 넣을게요. 그럼 먹은 데서 1,000원 정도 넣어주세요. 죄송한데 고기는 좀 부쳐주세요. 네. 이렇게 채워 넣을게요. 아니 둘이 너무 안 먹는 거 같잖아. 이걸 어떻게 생으로 씹어. 아니 왜 이렇게 먹는 것처럼 하라고. 아이 진짜. 나 영화 배우야. 아 그래. 아 영화 촬영하고 왔어. 맞아 맞아 맞아. 영화 촬영하고 왔다고 나 얼마 전에. 아 누구한테 지도를 해 지금.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지? 아니 소리를 좀 줘야지.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쑥스럽냐? 너 더 한 것도 많이 했어. 쑥스러워하지 마. 아니 없는 걸 먹으려 하니까 쑥스러운 거야 이게.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해봐. 해봐. 자. 입에. 그렇지.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네. 씻는 맛이 나네. 그렇지. 좋아. 야 맛 좀 봐봐. 어떤 거. 이게 어깻살? 응. 확실히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어깻살이라고 하니까. 약간 더. 근육 맛이 나네. 쫄깃쫄깃하네. 근육 맛은 뭐야? 진짜 이거 못 느끼면은 고기 먹을 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냥 목살처럼 씹는 맛이 좋아요. 안에 육즙도 좋고. 풍성해서 그런지. 보통 목살이나 그런 부위보다 부드럽고. 또 육즙은 육즙대로 잘 가둬져 있고 그래서.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손님한테 나가는 고기는 다 1등급만 있는 거다. 아 그래요? 어. 돼지고기가 1등급이면 뭐가 다른 거예요? 아 돼지도 뭐 1, 2, 3등급 이렇게 등급이 있어. 아. 근데 1등급 좋은 고기가 나온다. 그. 그 얘기죠? 네. 음. 이게 군복이 나왔고요. 저희가 330시간 숙성해서 나온 고기고요. 얼마요? 330시간. 그러면 며칠이에요? 저희 14일 정도 소고기. 14일이요. 14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제일 이제 더 부드러워지는 시간. 네. 아 그래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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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오늘 진짜 오늘 제주도 여행 너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나도. 저도 너와의 제주여행은 잊지 못할... 잊지 못해 현지협 왔다! 현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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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협 왔다! 현지협! 잊지 못해 아 괜찮아요 매니저님 맛있네요 여기 그... 가브리살은 어때요? 가브리살 맛있어 보고 맛만 보게 여기 흑돼지집 와가지고 이거 딱 돼지발 아니에요? 알지발 와우 어때요? 저 죄송한데 김필님 너도 먹어보고 맛표현 좀 해주세요 이게 뭔 고기였지? 금고기에 있는 삼겹살 이름처럼 진짜... 이 비계도 되게 쫄깃쫄깃하네 식감이 그렇지 흑돼지는 좀 쫄깃하게 기름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김필님 맛표현 한번 들어봅시다 왜냐면 이제 태균이도 그런 거 다 듣고 해야 되니까 어 야 피디가 하는 걸 잘 들었다가 맛있어 아이 막 슈트드한테 이게 뭐 저희가 광고라서가 아니라 맛이 미쳤어 아 미쳤다 아 너 광고쟁이냐? 광고라서가 아니라 가브리살 아 가브리살 아 가브리살 아 가브리 올라온다 가브리 이야 연기 빠지고 한 거 봐 돌다묵돼지가 환기 시스템도 되게 잘 갖춰져 있네요 선배님 이게 솔직히 삼겹살 먹을 때 이거 연기 때문에 진짜 짜증나거든 근데 그런 게 잘 돼 있네 아 뷔페 최적화돼 있어요 확실히 야 야 선배 이거는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먹는 건가? 아니 개우젓은 그냥 집어먹어 그냥 뭐가 된다고? 응 응 위에 올려서 먹거든 괜찮네 이 개우젓이 되게 괜찮다 선배님 저는 개우젓이 많네 나한테 아 이제? 짭조롬하고 얘 뭐예요? 얘? 아까 몇 번 설명했는데 개우가 이제 전복 내장으로 만든 전복 내장하고 약간 그 소라 살도 조금씩 있는 거 같아 네 짭조롬하고 이게 좋네 소라 어때? 맛있지? 맛있지? 역시 맛있다 이거 먹으니까 되게 쫀득쫀득하다 이 가불살이 아 마치 이거 떡 먹는 것처럼 내가 진짜 쫀득쫀득해 고소하고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음 쫀득쫀득하다 이거 쫀득쫀득하다 야 우리 항정 하나만 더 먹고 끝낼까? 네 저희 그 죄송한데 네 항정살 1인분만 주세요 네 몇인분이에요? 1인분이요 1인분이요 1인분 네 아 1인분 아 1인분 이게 뭐지? 항정 항정 아 1인분 원래 그 1인분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주는데 저희는 약간 그냥 서비스로 많이 그렇죠? 많이 주신 거죠? 아니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아 색깔이 좋네요 아 이쁘다 영롱하네 연핑크 아 그 냄새 좋다 저희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 하나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개우 네 하나 주세요 맛있겠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먹어봐 음 음 음 음 음 개알이 들어갔다 형 선배님 개알? 응? 개알? 그 개알이 들어갔다고? 뭐 들어갔지? 아까 이름이 들리는데 개우? 개우가 뭐야 개우가 개알 아니야? 저만 해도 지금 벌써 설명을 세 번째 듣는 거 같은데 개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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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개우가 뭐야 그 화나신 거예요? 아니요 화나게 아니라 근데 설명하는 톤이 좀 다른데 뭐야 저도 모르게 지금 흥분해서 정확히 알려주셔야죠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 왜요 역시 우리 선배님 음 맛있네 음 음 거기에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뭐예요? 날치알? 날치알이 이렇게 씹히니까 톡톡톡 터지면서 식감이 좋아요 이게 개우젓 사서 먹으니까 맛있다 이거? 개우젓이 뭐라고? 날치알이라네 천재를 뛰어넘는 사람이라면서 그러니까 아 좋다 아우 되게 잘 먹네 아우 잘 먹었다 우리 제주도의 명물 이 흑돼지 흑돼지를 한번 먹어봤는데 이게 뼈삼겹살 그리고 숄더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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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먹었는데 숙성을 했고 초보를 또 해주면서 뭔가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 돼지고기의 식감을 좀 느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에 또 전복 내장 볶음밥 되게 담백했고 고소하면서 너무 마무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양이 되게 풍부해가지고 이 사장님의 인심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개울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주도로 오세요 제주도로 오세요 제주도로 오세요